형. 천천히 마셔. 국물도 좀 마시고. 박민호랑 은별 씨 무슨 관계야? 맞네, 여자 문제. 은별 씨 때문에 도장 그렇게 된 거야? 은별 씨랑 박민호. 민호. 처제예요. 처제? 그럼 박민호 와이프가 은별 씨 언니? 그래서 헤어진 거야? 박민호랑 동서되기 싫어서. 내가 싫겠냐? 박민호가 싫겠냐? 도장 그렇게 만든 것도 은별 씨랑 헤어지란 압박이야? 형은 은별 씨 때문에 두 손 놓고 조용히 다 감당하는 거고. 나 그렇게 멋진 놈 아니야? 내가 은별 씨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는데.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모질고 독한 놈인데. 은별 씨 어떻게 할 건데? 뭘 어떡해. 다 끝났는데 다 끝났어요. 다시 만나. 박민호 처제라니까? 왼수 딸도 아니고 왼수 사돈에 사돈 되는 것뿐이야. 결혼 못할 거 없어. 엄마, 아버지, 할머니 아시면. 아시면 안 좋아하시겠지. 은별 씨 사랑하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도망부터 가. 은별 씨 그만큼 좋아하지 않아? 은별 씨 가족 같아도 은별 씨한테도 우리 가족 같아도 못할 짓이야. 은별 씨도 못하겠대? 물어는 봤어?